오늘은 액체기물을 만들어볼거에요 먼저 준비물은 아이클레이 뜨거운 물 아띠 석배꽃 소다 아무스 물뿔 좋은 풀도 된다 먼저 아이클레이를 떼서 자세히 컷 아 맞다 이렇게 녹았으면 올림프를 헛 아 왜 안되지? 됐다 이렇게 이렇게 물풀을 씁니다 뚜껑을 닫고 다시 팔이 떨어지게 저어줍니다 아무스 아무야 물풀 알채괴물이 점점 굳으면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알채괴 아이고 물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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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느낌이 진짜 좋아요 이게 뭐랄까? 랩 이제 느낌이 아주 부드러워요 천사점토 같아요 제가 이걸로 두 장을 찍어보겠습니다 봉인 아이고 헛 아 이게 저는 짜장면을 짜장면이 안 만들어지네요 허 허 허 짠 그러므로 액체괴물이 완성 되었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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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